박춘현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박춘현 멘토님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맞춰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작두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슈들은 지금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올 만한 이슈들이 상존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반적인 어떤 제약바이오주라든가 IT 관련된 종목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말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현재 탄력을 좀 파악하는 종목들 이런 장에서도 꾸준히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충분히 시장 수익률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예상되는 흐름, 수익률이 워낙 좋으시니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올릭스요? 네, 아마 생소하죠? 네, 생소해요.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한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종목은 기술 개발이 좀 좋다 이런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기술력은 인정받은 종목이다. 그래서 말할 나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생소하겠지만 안전이 간섭 플랫폼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비흉터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난 9월에 미국 특허도 지금 시리케인 있다라고 지난 9월 19일에 공시가 돼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테마, 그러니까 새내기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올릭스라는 종목도 같이 상장세를 좀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골라봤고요. 네. 루토님, 근데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주가가 이렇게 좋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기술 특허도 지금 맡아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20년까지 또 임상 이상까지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들어가는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약 바이오즈들 같은 경우는 일부 몇 기업들을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장한 종목들이. 웬만하면 지금 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한 10년, 15년 이상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임상 3상도 들어가고 3상도 끝나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제약 바이오즈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이 2018년도지만 2020년 이후 만약에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즈들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저점을 줄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매 전략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매소가는 일단 시초가로 매소를 할 거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13만 원, 6만 원. 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즈를 갖고 나오신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적 면에서도 이제 가시화되어 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측면을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저보다 외국인이 더 판단을 잘하겠죠. 지금 이 측면을 보시면 최근 한 5월일 정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메시지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판단을 잘하겠죠? 라고 대답을 깔끔하게 해주셨어요.